안녕하세요 휴지입니다. 자 오늘은 슬렌더리나 3편 정신병원 편을 플레이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 이번 3편에서 또 어떤 떡밥들이 있을지 한번 같이 플레이해봅시다. 자 이 시리즈 3편에서는 페이지를 찾아야 되네요. 종이를 총 8장 찾아야 됩니다. 자 가보자. 아 오케이 열쇠 나이스. 자 문 막혀있던 데가 있었어요. 그쪽으로 한번 문 열어가지고 해볼게요. 자 열어. 슬렌더리만 오는게 아니라 아줌마가 쫓아오네.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? 어 계속 이렇게 도망가야되요? 와 답도 없네? 와 미쳤다. 아 이거 도망치면서 깨야되는거에요? 자 생각조는 약간 그랜딧게임인데요. 또 다같이 돌자. 동네 한바퀴. 아아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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왠지 저거 포션인것 같은데 먹으면 도움이 될것 같거든요? 야야. 오케이. 오 에이 좀 빡치네. 아 계속 이렇게 도망치면서 찾아야 돼요? 이거 괜히 정신병원이라는게 아니었어요. 자 숨어 아 아 아 아 아 아 아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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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잠깐만 포션 포션 살려줘 어 죽을봐야 돼 야 어려운데 3편 더 어렵다 이번 3편에서는 그레니 딸이 쫓아와요 오 으아아아 슬라이디를 마주치면 HP 왜 이렇게 많이 달아요 빡센데 게임?! 자 키 먹고 아 아 어우 개 Fjar 자 키 하나 지나가면서 먹고 chances 음 음.. 어.. 엄마야.. 설마 가로막힌 게 이랬니? 으아아아악! 막다른 길이다! 아 지금 광고에서 부활하긴 했는데 겁나 빡시네요 아 이번 판에는 떡밥이 딱히 없는 것 같은데 계속 그냥 탈출을 해야 되는 그런 느낌인 것 같아요 일단은 열쇠 먹어주고 아! 오와오와! 오케이 페이지 한 개 더 세 개째요 세 개째 정신병원답게 여기 계속 있다 보니까 멘탈이 나갈 것 같아요 자 자 짭짭짭 자 네 장째 현재까지는 순조롭습니다 저는 여기 오늘 탈출할 겁니다 아 여기도 잠겼고 자 페이지 하나 더 오케이 다섯 장 다섯 장 괜찮다 괜찮다 아니 자꾸 지금 근데 주변에서 애기 소리가 나거든요? 저 소리의 정체는 뭘까요? 왠지 이번 작품의 핵심일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아 근데 머리도 자꾸 저렇게 애기 소리가 나니까 좀 약간 섬뜩하다 어쩐지 오케이 포션 포션 위치 확인 무슨 종이를 찾길래 이렇게 고생을 하고 있는 거죠 제가? 아 위험했다 자 포션 하나 빨게요 이 주인공은 이곳에서 왜 종이들을 모으고 있는 걸까요? 약간 기자 같은 느낌 아닐까요? 뭐예요? 아니 애기 뭐야 걸어우 이 정신병원에서 슬린더리나가 애기를 낳았나봐요 슬린데라 엄마가 있고 그리고 슬린더리나까지 있습니다 이 애기를 지켜서 엄마랑 슬린더리나가 저를 이렇게 공격하는 건가요? 와 미쳤다 아아아아악 애기의 얼굴 한 번 봅시다 와 애기 너무 징그럽게 생겼는데요 얘는 살아있어요 심지어 진짜 조주받은 아인 것 같아요 아 지금 잠겨있는 문 이제 두 개 찾아와가지고 열면은 나올 것 같은데 어 둘짱만 더 제발 나 집 좀 보내주라 자 여기 없었고 미쳤다 이제 슬란덜이 나와 아줌마의 합 협곡입니다 아 여깄다 여깄다 여기 하나 있을 것 같아요 에이 왜 아무것도 없어 아 망했다 아우 아우 어 어 갑자기 그만 튀어나와라 와 게임 오버 말이 됩니까 그래도 어떻게 깨야 될지 감 왔어요 빠르게 깨봅시다 세 장만 더 찾으면 됩니다 탈출할 수 있어요 이 바깥 제일 외곽 쪽은 다 돌아본 것 같고요 제발 여기도 한 장 있어야 될 텐데 나와라 페이지 나와라 나와라 여고러치 나왔군요 자 두 장만 두 장만 더 오케이 아까보다 페이스 훨씬 좋아 저쪽에 한 장 있다 하나만 더 아아악 아아악 어휴 큰일날까했다 이렇게 죽을 수는 없지 제발 이쪽에 있을 것 같다 있을 법하다 나올 법하다 슬렌더리나가 나올 법 했네요 아 여기 있으면 베스트인데 포션 아직은 에너지 좀 여유 있으니까 아껴 둘게요 위험할 때 좀 빨아야 될 것 같은데 밖에 엄마 있어 엄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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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걸리면 바로 등착 스매시 당합니다 어디갔어? 갔어? 갔나요? 자자자자자자자자 오케이 찾았습니다 찾았습니다 자 이제 도망치기만 하면 돼요 이 지긋지긋한 정신병에서 빨리 탈출합시다 일단은 위험하기 때문에 빨리 퍼션부터 먹고 그리고 도망칠게요 퍼션먹고 나가자 아줌마 온다 아아악 아아악 아 잠깐만 저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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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 지금 thing 이거 왜 뒤돌아볼 때가 아냐 나가는 출구가 어딘가요 어 됐다 하지만 그만 쫓아올다 제가 나갈 수 있을 것 같은데 동네 한 바퀴 돌려왔고 오 여기 출구 냄새 출구 냄새 나간다 다행히 탈출을 하는데 성공을 했습니다 후 응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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